경수야, 넌 이 엄마를 찾긴 찾고 있는 거니? 혹시 그냥 이러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? 하긴 살리고 싶지도 않겠지? 낮에 놀다 두고 온 남님 애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찾으러 가지 않았다고 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기고 처박고 처리해야 할 대상이었단 말은 기억하지 마라 아주 잊지 않았던 거면 괜찮아요 날 아주 잊은 게 아니었으면 됐어요 그거면 됐어요 끝까지 살아주는 거 그거 한 가지라도 해줘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 어떨까요? 그건 안 돼요 유진아 씨가 너무 위험해져 확증도 없는데 그 어떤 경찰이 감히 박성원 회장을 추궁해서 유진아 씨를 찾아내야겠어요 잘못하다간 사람 마음이 위험해질 뿐이야 어차피 최악의 경우 무슨 짓을 한다면 박 회장 손으로 직접 하겠어요 얻는 것도 없이 큰일만 당할 수도 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우려의 Mittelmeer